다시 만나요 날씨 안아줘 안아줘, 나 어지러워. 아, 이거 놔요. 아, 잠깐만. 계산? 계산? 계산해요. 안녕하세요. 계산해요. 하나씩. 터치페이라고 알아요? 뭐? 터치페이. 터치페이? 아, 제가 현금을 안 가지고 와서. 아니, 저녁에 현금도 없대요. 아, 죄송해요.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남자답게 계산합니다. 사장님. 계산해 주세요. 3만 9,900원입니다. 잘 봐요. 3만 9,9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빠져, 이거. 한 번 걷다가, 걷다가. 응? 2차 가. 2차 하나. 손 잡아줘. 손 잡아줘. 손 잡아줘. 손 잡아줘. 손 잡아줘. 하나씩. 여기 2차. 아, 아니야. 야, 이제.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아, 뭐 하실 거야? 이 가방을 여기.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이리 와요, 이리. 여기 좋은 데에 있네. 여기 와요, 여기. 여기 좋다, 여기. 이리 가방을 여기. 다단. 아저씨, 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피곤해서 그러니까, 먼저 잘게요. 많이 놓고, 가만히 여기 씻고 와요. 아저씨, 여기 씻고. 나 5분만 있다가 씻으니까. 씻어, 씻어. 뒤에ल으니 그 어 meine 쉬고 와요 나 오블만에 딱 쉬니까 어, 바닥에 차가워 이모한테 그 운동을 빨리 넣어달래 그래 바닥에 차 쉬고 와요 나 오블만에 딱 쉬니까 아이쿠! 어이쿠! 문 안내해볼게요! 어이쿠! 아이쿠! 어이! 아이쿠! 졸라 이새끼야! 아이쿠! 아 취업도 안 되고 아이쿠 같네 진짜! 어? 아이 뭐 줄여 인마 저게. 어 그래 알았어 인마 잠깐 끊어봐봐. 아 이게 누구야 이거. 아 야 송송아. 아이고 이 자식이 완전 까맣겠네 이거. 아이고 야 야 좀 조지 차려 봐 인마. 아 이 자식이 야. 아 이거 완전히 아 이 자식이 너 수 먹지 말라니까 그렇지. 아ugh 야 야. 으아 이 자식이. 으아 야. 얘는 자식이 선수. posts업은 말아 Bonn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빨리 주세요. 신건숙 씨. 신호위반 이런 거 조심하셔야죠. 사람 없다고 그냥 건너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15일 안에 납부하시면 할증 같은 거 없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충성. 네. 응? 뭐지? 한나 씨. 그 우연히 인스타 보다가 제 이상형이셔서 연락드려봤습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연락 주고받아도 될까요? 누구지?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누군지 알면 뭐하게? 네. 저는 인테너로펌에서 변호하고 있는 한기태입니다. 변호사? 왠 변호사? 변호사가 나한테? 네. 네. 저는 김한나라고 합니다. 나도 알아. 한나야. 니가 김한난 거. 그.. 그래. 우와. 음. 내 스타일인데? 응. 혹시 한 번 뵙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실까요? 음. 음. 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괜찮아요? 하하하하. 금요일? 금요일 좋지. 뜨겁고. 네. 하나씩 시간만 되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전에 연락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attutto. 하권 받아볼게요. alright. 시작하세요. tailpipe. akin europe н